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초보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5분 꿀팁 영상 고수들은 뒤로가기 누르세요. 오늘은 이제 손님 응대부터 계약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실일 경우에 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영상촬영도 하고 네이버 광고 직방 다방에 광고를 올리겠죠. 물론 블로그 유튜브 포함해가지고 광고를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하염없이 기다리든 공부를 하든 사무실에 앉아있겠죠. 그러다가 전화가 옵니다. 손님 전화가 오면 보통 이렇게 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광고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봤는데 요거 지금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일단 물어봐야 될게 일단 입주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입주 날짜가 맞아야 그 물거리 의미가 있는거지 입주 날짜가 맞지 않으면 겨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게 입주 날짜부터 먼저 물어보시고 약속을 잡습니다. 만약에 그 물건에 세입자가 지금 있는 상태면 날짜도 맞아야 되고 세입자가 보여줄 수 있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만약에 공실이다. 공실이면 그냥 볼 사람이랑 시간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약속을 정할 때 예를 들어 3시 반까지 보기로 했다. 그러면 한 20분 일찍 가 있습니다. 이게 일찍 안 가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제가 늦었어요. 그럼 그 손님이 근데 30분까지 보기로 했는데 15분에 온거야. 15분에 왔으면 그 밑에 부동산을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손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찍 와가지고 일찍 부동산에 많은 소장님이 계시면 가가지고 얼굴도 한번 인사도 드리고 커피도 한잔 사드리고 왜냐하면 공동중계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그 사무실에서 시간을 때우면서 손님을 미리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미리 와 있는 게 중요하다.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소장님들이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물건을 보러 왔다고 그것만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예를 들어 1000에 75짜리를 보러 왔다. 그러면 5만원 비싼 1000에 80 뷰가 나오는 그것도 한번 보여주고 옆에 건물에 1000에 85짜리 더 좋은 거 드레스룸이 달려있다든지 화장실이 더 넓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면서 업셀링을 할 수 있는 영업의 기초가 있어야 1000에 75짜리를 보러 왔다 해서 1000에 75짜리 딱 그것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계약 확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쓰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의식주 주가 정말 3대 요소 아니겠습니까? 거주 환경, 집이 근데 내가 최소 1년을 살아야 되는 곳인데 5만원, 10만원을 더 투자해서 훨씬 좋은 컨디션의 방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입을 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수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밥 한 끼 안 먹고 술 한 잔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집은 맨날 와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만큼 돈을 쓸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요소장님의 어머니가 제가 같이 공동중계를 따라갔다가 클로징 멘트를 하는 걸 보고 하나 배웠는데 어찌보면 이게 좀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마 이걸로 하이소. 마 다른 거 봐도 뭐 없다. 마 이걸로 하이소. 이렇게 하셨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맨 마지막에 이걸로 그냥 계약하시죠. 지금 계약금 넣으시겠습니까? 뭐 이런 멘트를 한마디를 하고 안 하고가 계약이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님이 예를 들어 다른 것도 보고 올게요 이러면은 조금 뭐 사람이 좀 비굴해진다고 해야 되나 좀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한마디를 던져보세요. 어떤 거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만약 취급하는 물건이다. 나도 공동중계가 가능한 물건이다. 그럼 그 손님을 데리고 그냥 안 보내주면 됩니다. 그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전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단은 집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어떻게든 누구랑은 계약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놓칠 수 없어요. 그런 말을 한마디 던지고 안 던지고가 계약 성공 여부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내 물건인데 계약을 하게 됐다. 그럼 사무실에 모시고 와가지고 신문증 달라고 해가지고 본인 확인하고 계약서 쓰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내 물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소장님의 물건 공동중계를 하러 공동중계 물건을 안내를 하러 갔다. 그렇게 되면은 뭐 던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이 직접 가시는 게 제일 낫고요. 안내를 끝마치고 나면은 만약에 오늘 하겠다. 클로징 멘트를 해가지고 오늘 하겠다 하면 이제 그쪽 소장님 사무실에 같이 내려오겠죠. 그러다 되면 항상 앞내를 가실 때 챙겨야 될 게 차에 보증보험 증권을 챙겨 놓으세요. 두 장씩을 챙겨 놓으시고 계약을 한 다음은 차에 가서 그걸 가져옵니다. 도장이랑 그걸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그 소장님이 일을 그러니까 공동중계를 하면은 물건이 소장님이 거의 일을 다 해요. 계약서 작성도 물건이 소장님이 하고 설명도 물건이 소장님이 하고 심지어 파일까지 철도 물건이 소장님이 이렇게 계약서를 챙겨서 줍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딱 내려가면은 보증보험을 딱 준비를 해놓고 도장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신분증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신분증 받아가지고 물건이 소장님이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니까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희 공동중계를 하면은 내 부동산 상호명 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문자로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계약서 쓰는데 스무스하게 쓸 수가 있겠죠. 또 쓰다가 물어보고 물어보고 하면은 버벅거리면 또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하시면은 물건이 소장님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보통 공동중계를 하면은 물건이 소장님이 계약사항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과소 도장만 찍고 가면 좀 미안하잖아요. 가끔씩 물건이 소장님이 바쁠 때가 있어요. 다른 손님이 왔다든지 그러면 계약서를 뽑아주시면 내가 그냥 계약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시고요. 그런 센스 있는 용통성 있는 대처로 계약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